수능완성영어실점 모의고사 3회 35번 매니지먼트는 관리, 컬티베이티드 랜드는 경작된 땅 경작 땅, 컨서는 관련되다 나돌리 버돌소는 A뿐만 아니라 B 소유와 접근 문제로 관련됐어 피지컬은 물리적 관리야 언덕 경사면의 물리적 관리와 관련됐어 투는 부사의 목적, 모모하기 위해서 디벨롭 개발하다, 메인테인 유지하다, 플랫 랜드는 평지 수터블 포는 적합한, 컬티베이션은 경작 그럼 다시 보면 경작된 땅의 관리는 경작에 적합한 평지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언덕 경사면에 물리적 관리뿐만 아니라 소유와 접근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그럼 이 글이 얘기하는 건 경작된 땅은 지금 소유랑 접근도 관련되어 있어 그런데 언덕 경사면을 물리적으로 관리하는 것과도 관련되어 있다 왜? 경작에 적합한 평지를 관리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돼? 소유와 접근, 언덕 경사면을 관리하는 것 이거와 관련되어 있다 경작된 땅의 관리는 테라스죠? 테라스는 옆에 계단식으로 정비하다 계단식 논밭 이렇게 돼 경사면의 계단식 논밭은 에버 프레젠트는 상존하는 존재하는 어댑테이션은 적응 대부분의 산악지대야 세틀드 정착된 경작이 발생하는 대부분의 산악지대에서 그리고 이는 뭐뭐에서 많은 지역이야 컨시더러블 상당한 엔티커티는 오래된 곳 상당히 오래된 많은 지역이야 그 다음에 경작된 컬티베이션 정착된 경작이 발생하는 많은 산악지역에 존재하는 적응이 뭐냐면은 지금 경사면의 테라스다 경사면의 테라스는 산악지대에 있단 말이야 그리고 옛날 지역에 있단 말이죠 컨스트럭션 건설하는 거야 테라스를 계단식 논밭을 만드는 거는 코어프레젠트 협력이야 전체 커뮤니티의 협력을 요구한다 테라스는 경작된 논밭은 개별적으로 비오운드 수동이야 소요될 수 있어 하지만 그들은 만들어줄 수는 없다 개별적으로 혹은 개별의 가족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못한다 테라스를 만드는 것은 계단식 논밭을 만드는 거는 프리사이즈 정교한 아트는 기술이다 계단의 수직적 디멘션은 측면이 필요해 테라스 계단식 논밭을 만드는 건 정교하니까 계단이 수직이 돼야 돼 또 그 숫자 그 다음에 표면의 각도 그리고 그들이 그 계단이 드레이는 물을 빼다 홀드는 가지고 있다 계단이 물을 빼는지 물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표면의 각도나 그 숫자나 계단의 수직적인 면 이 모든 것들이 여기 위치 이하가 앞에 있는 에스펙트 수직해 주고 있고 그것을 만드는 데 테라스를 만드는 데 관련된 모든 측면들이다 답은 4번 들어가는데 지붕과는 별도로 해서 테라스 정원은 발코니랑 다른 건물에 연장된 곳에 만들어진다 이건 테라스 만드는 장소인데 이거 이 그룹 뭐야 계단식 논밭에 관한 글이죠 그래서 4번은 지금 지워버리면 되겠고 플라잇은 계단이야 여기 뒤에 있는 게 앞에 있는 계단을 수직해 주고 있고 산경사면에서 잘 알려진 계단식 논밭에 가파른 그 계단은 레프리엔트 나타낸다 거대한 피지컬 신체적 노력을 나타내고 머돌소뿐만 아니라 자세한 지식과 이해인데 기후야 그 다음에 슬로프 계단 기아학 지어미트리니까 기아학 그리고 서피스니까 표면 소유니까 토지죠 흙이죠 토지 표면의 캐릭터리스틱 특징 그리고 계단 슬로프 경사면 기아학 기후에 대한 지식과 자세한 이해를 나타낸다 경작된 땅에 대한 관리는 소유와 접근 문제를 관련됐을 뿐만 아니라 경작에 적합한 평지를 관리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언덕 경사면을 물리적으로 관리하는 걸 포함한다 경사면의 계단식 논밭은 정착된 경작이 있었던 대부분의 산악지대와 상당히 옛날에 많은 지역에서의 존재했던 어댑션 적응 방식이다 테라스를 만드는 것은 전체 커뮤니티의 협력을 요구한다 테라스는 계단식 논밭은 개별적으로 소요될 수는 있지만 그들은 개별적으로 만들어지거나 각각의 가족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못한다 테라스를 만드는 건 정교한 기술이다 계단의 수직적 측면이 있어야 되고 그 숫자와 표면의 각도와 그들 계단이 물을 뺄 수 있는지 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 이 모든 것은 그것의 테라스 논밭을 만드는 데 관련된 모든 측면이다 테라스 논밭의 거친 경사면은 산악지역에 있는 걸로 잘 알려진 테라스 논밭의 가파른 경사면은 거대한 신체적 노력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토양 표면의 그 특징과 경사면의 기하학과 기후에 대한 자세한 지식과 이해를 또한 나타낸다